여러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주식투자 하는 이유가 간단하지만 왜 하십니까? 여러분들. 주식투자를 왜 하는가 생각하죠. 근데 뭐 사실 결론은 매우 간단합니다.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죠. 주식투자를. 그러면 돈은 왜 벌려고 하느냐. 돈이 행복을 보장해 주느냐. 보장은 해 주진 않지만 돈이 있으면 행복한 건 맞아. 그래서 주식투자를 여러분들도 하고 저도 하는 건데 제가 오늘 조금만 한 시간 정도 걸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돈이 중요하긴 한데 그러면 뭐가 행복할까? 여러분들은 어떤 거면 어떠한 행동이나 사건이나 있으면 행복이라고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여러분들 지금 300분 넘게 와 계신데 3개월 동안 밤을 새우신 적이 있나요? 3개월 동안 밤을 새우신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걱정커리로 밤을 샜다고 하면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건데 최근 3개월 동안 조금 시간의 폭을 높여서 한 6개월도 괜찮아. 최근 3개월 동안 밤을 새우신 적이 있으신지 어떤 이유로 어떤 자기가 관심 있는 거 별님이 이렇게 바다 낚시 가는 거 정말 밤을 새서 낚시를 하는 거죠. 또는 어떤 호기심, 지적 호기심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책을 읽을 수도 있고 또는 좋은 드라마를 보면서 밤을 지새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 3개월 동안 또는 사랑,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어떤 사람을 알게 돼서 저는 이런 것 때문에 밤을 지새해 본 적이 있다. 최근 3개월 또는 6개월 동안 그러면 저는 그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7번 눌러줘 보세요. 요 제가 지금 말한 정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인 것 같다. 한번 7번 눌러줘 보세요.